김용건의 소식 김용건의 소식 김용건의 소식 근데 그 둘의 속사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김용건 씨. 네?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보시나요? 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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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배우 김용건 씨요. 김용건? 네. 크게 이슈가 됐었죠. 아휴 야 아니 참 양심이 없어 이 사람은. 왜 그만한 여권에 그래도 손주 같은 애들 있지 않냐. 그리고 아들도 아들도 배우야.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지. 그런 일이 나오지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무리 그런 데서 없을 때 만나서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 어른네하고 여지껏 그렇게 저게 한 거 아니야. 그러면 걔가 애기를 낳는 데서 낳지 말라고 떼어라 하는 것도 그쪽에서 상처를 입는 것이고 솔직히 애를 갖다 이어. 이 사람의 애를 또 난다고 하는 사람이나. 이게 이슈에 나올 거냐고 이게 조용히 갖다 무마시켜 해야지 되지. 그래 안 그래.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김용건 씨는 좀 많이 난감했을 것 같더라고요. 난감하고 그랬는데 몰라.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근데 혹시 이거 실적으로. 아이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만일에 애기가 나오면. 솔직한 얘기로. 뭐 이 사람이 뭐 여론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낳는다고 하면은 뭐 이 김용건 씨가 그냥 낳는 거 내가 생활비 대주겠다 얘기를 하겠지. 그렇지만 거기 이제 동생들도 있고. 누가 갖다 여기 아무리 갖다 이 아들들이 저기 아버지 저기를 낳은 거를 동생이라고 인정을 그렇게 하겠냐만은. 그렇잖아. 그래도 일단 아버지의 피출이라고 하니까 형이랍도 도와줘도 도와주겠지. 누가 보살피자면 형이랍도 도와주겠지. 아들들이. 아들들이. 이 아버지보다도. 이게 무슨 개망신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. 이게 뭐야. 애기 낳아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여자 살게끔 해줘야지. 애들이 있고.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그 애기 하나만 데리고 자기 젊은 인생 버릴 거냐고.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. 이렇게 가정을 꾸리지는 않을까요? 아예 뭐 안 꾸려. 아 그래요?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. 이게 좀 유산이나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사실은 애를 낳지를 말았어야지. 근데 이미 생긴 애를 갖다 띠라고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하나야. 내가 애기를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여론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어떤 방패막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. 그게 크게 유시돼서 이렇게 낼 건 아니잖아. 그걸 터뜨릴 건 아니잖아. 조용히 자기네끼리 하는 거고. 그러면 진짜로 애들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매스컴 타고 이렇게 만들 일이 없잖아.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. 그러면 지가 갑자기 이름이 난리냐고 그거 아니잖아. 이런 것도 다 여론이라니까.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흔드는 거 저걸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고. 그냥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고 또 정치에서 이렇게 한참 시끄러울지게 뻥 한 건씩 터지잖아. 가만히 보면 그런다니까. 나는 몰라도. 나 그래서 저거 텔레비저런 거 정치 누가 될 거냐 진짜 안 봐. 속 시끄러워. 차라리 음악이나 듣고 저기하고 나 저기하면 그냥 여숙이나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. 안 본다니까. 저거 보면 더 지진 나. 더 시끄러워. 에 뭐 달라고 기른다고 용건 씨가 그래도 저 여자가 주질 않아. 안 줘. 당연히 아빠가 저기니까 창피하지만 감수하고 자기 새끼인데 기르려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렇지 않는다니까. 그럼 어떠한 살게끔 어떻게 해줘야지 되겠지. 그럼 그 여자는 그러면 이 애하고 가서 평생 살 거냐고. 그렇지도 않아. 서로가 불편하게 왜 그런 화근을 만드냐고. 그러니까 이 여자 쪽으로 봐서는 다 그쪽으로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서는 여자도 사기도 팔자 피고 그러려면 이 애기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는 말았어야지. 그것만큼은 피임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지.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끝을 내도 다른 사람하고 저기할 수가 있는 거지. 그게 뭐야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놓고는 벌집 쑤셔놓고 다 쑤셔놓고 이제 나중에 또 누구 만나서 살 거야. Templ 흘 흘 흘 sc 흥 감사합니다.